여기가 다행히 샤넬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다니냐?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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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기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지고 싶다 내 학교는 걸어도 걸어도 안 보이네 내 학교가 무슨 말 있나? 색깔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 고마워 와 이거 돈나무다 돈나무다 할아버지 꽃에 돈이 남았어요 이거 내가 다 가져야겠다 꽃이 꼈다 미안해 꽃아 여기 뭐가 있습니까? 마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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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уй 알아서 저 담아 한마디 해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는 제주도 아니고 여기 제주도 아니지 팔공산 팔공산이 있습니다 하늘이 올라왔지만 여기에는 총 1억인가 봉춘 계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이가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저에게 빠질 것입니다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사는 김조당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대구인데 여기는 너무 여기 산인데 산이 있는데 천잎을 만들어서 천잎이 없습니다 너무 사귄 강요버터를 희산합니다 천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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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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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